제가 또 임의대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려고 하는데 많이 실패하는데요. 오이가 참 좋거든요. 이혜정 선생님 이 오이의 효능에 대해서 조금만 좀 부탁드릴까요? 오이는요. 비타민C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수분 보충 안 해도 1등이고요. 또 거기에 클레아틸이라고 하는 미백 성분이 있어서 피부를 하얗게 되는 성분이 1등이잖아요.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를 없애주는 게 1등이에요. 그래서 저는 오이를 안 먹어요. 고 선생님은 고기, 고기 체질이세요. 오이 많이 드시라고 이번엔 오이 갑니다. 오이 한 박스예요. 힌트 주세요. 아 너무 쉬운데요. 잠시만요. 그렇죠. 아 이건. 남창이. 확실히 이거 팀 이름 같고 이런 느낌이 맞죠? 하나, 둘, 셋, 풍선. 그렇죠. 아니에요. 아 왜? 아 정말 놀랐어요. 와 대단하네요. 대단해요.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세요. 손 끔? 자 다음 힌트 보실까요? 정답. 자 스톱. 장예원 씨. 정답 맞췄어요. 장예원 씨가 하이파이브. 정답. 하나, 둘, 셋. 그레용팝의 빠빠빠. 정답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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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MC 권한으로 호두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알았죠? 오케이! 먹고 싶어요! 원해요! 원해요! 네! 힌트 주세요. 잘 보세요. 어? 자, 이베대고. 마이크 이베대고. 정답! 정답! 홍사범 씨입니다. 홍사범 씨가 같이 외쳤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장미! 아니에요. 정답! 대반의 장미! 아닙니다. 오! 수요일엔 장미꽃 한숭이. 아니에요. 정답! 워터핑 꽃 한숭이. 아닙니다. 다 나왔어. 자, 자, 자. 잠시만요. 자, 여러분. 다음 힌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자, 보세요. 니하우. 올라. 이게 각 나라의? 정답! 조갑경 씨 안 돼요. 조갑경 씨 안 돼요. 조갑경 씨 안 돼요. 다음 힌트 볼까요? 자, 다음 힌트는 정답이 거의 나옵니다.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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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알았죠? 윤영빈 씨. 자, 이해정, 윤영빈.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. 정답! 나오세요! 안녕하세요. 또 만났군요. 다시는 못 만나나 생각했죠? 어쩐 일일까 궁금했는데 다시 만나보아 반가워요. 정답! 정답! 또 만났군요. 다시는 못 만나나 생각했죠? 어쩐 일일까 궁금했는데 다시 만나보아 반가워요.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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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! 이 코너는 잘 맞추면 맞추는 대로 다 가져갈 수 있어요. 그래도 못 마실지 모르니까 저걸로 바꿔줘. 바꿔줘. 일단은 가져가세요. 이번에는 정원주 선배님. 혹시 가져가시고 싶은 선물 있습니까? 커피 믹스요. 커피 믹스요? 그건 제가 사드릴 수 있어요. 커피 머신. 커피 믹스래요. 커피 머신. 정확히 말씀드리면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. 힌트! 출신! 뭐야? 박진희. 한진희. 이름이 다 똑같아. 백진희. 정답! 김신영. 하나, 둘, 셋. 히어. 정답! 정답! 조갑경 많이 나옵니다. 진희. 아니에요. 자, 여러분.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힌트를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. 아까 하셨다면서요. 근데 아닌데. 뭐가 아니에요. 답답하더니 모른데.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? 했다며. 왜 이러세요 진짜. 계속해서 힌트 보세요. 다음 힌트 주세요. 저게 뭔가요? 정답! 주세요. 정답! 하나, 둘, 셋. 사랑의 미로. 정답! 한타음. 응. 하나, 둘, 셋. 즉. 아까. 아히. 사랑이 이루어져